부딪치고 하는 게 뭐야? 난 딩고 하라고! 적응하라고! CG 하라고! 아니! 나 진짜... 나 딩고 안 해! 그래도 나름의 성의가 있는데? 나 이걸로 갈아입어야겠다. 오늘 또 그래도 딩고 직원이 되는 날이니까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저희는 바빠서 힘들고 두 명이서 좀 한 번 해보셨을 텐데 난 그 놈이 떠올라. 나랑 비슷한 생각 하는 것 같아. 스트릿 베이비. 어, 기훈가. 딩고에서? 어,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뿌리전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사각형을 준비해. 이 빔으로 그냥 종로 바닥을 가자. 이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할래? 아니면 내가 지금 먹을까? 가시죠, 가시죠. 스트릿 베이비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우리 잘 해놨어요? 나는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나는 그냥 이 놈 보호자로 온 거고 오늘 피디는 얘가 다 하려는데 제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리 하셔야 되니까 입장 해야지. 넘어가시죠. 오시죠, 오시죠. 내가 혹시 몰라서 예, 예. 우리 수행원 준비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불상스럽게 하자고 해. 예, 예. 수행원은 깜짝이야. 아, 춥다. 일단 기회가 한 번 봐야겠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컨셉은 소파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 라이브. 포그 머신이라고 확 하고서 뭐 유해한 건 아니지? 아, 무해합니다. 멍할 렌즈 화려 이렇게 염따 형님이 쓰셨던 에헤, 이거 한 번 얼굴 다 무너지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그런 거.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씨.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아이고, 촬영장이 너저분하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죠. 깔끔하게 써야지, 이런 걸 좀. 저거 슈퍼 편한 거 맞아? 예, 예. 확인해봐, 가슴 확인해야지, 확인. 아, 이거 괜찮네. 아, 근데 이거 노래하기가 너무 푹신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줬어? 이겹살. 아니요, 이겹살. 우리 아기 노래하는 거 한 번 들어봐. 기깔나. 나가수지. 완전 미쳐버렸네. 우리 아기가 지금 눈뜨고 얼마 안 돼서 그래. 오해하지 말아. 굉장히 넓었어, 넓었어 한 거 같아. 물 한 잔 갖다 줘. 길거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나가수. 잠깐만, 잠깐만. 김피디. 예. 이거 쇼파 준 거 아니야? 아, 이게 이게 무드, 느와르 느낌을 사주자고. 아니, 느와르가. 벌리지 말아 주세요, 벌리지 말아. 이거 소품이에요, 이거. 라이파이 사각형. 조용히 해봐, 길거리. 조용히 해봐. 주지 말은 마이. 헤헤이. 헤헤이. 길거리, 조용히 해. 사장님 있는 거. 그리고 저런 쇼파 같은 거. 빠져, 빠져줄 때 빠져줘야지. PD가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난 PD님들한테 인사 꼬박꼬박 하고 예바르게 하자. 자녀의 PD 이름이 뭔가? 봉진이란, 최봉진이라고 하자. 봉진이? 우리 봉진 PD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 서른입니다. 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김피디. 아니, 확실히 이렇게 신상 정보 같은 거 미리미리 좀 알려줬어야지. 봉진아, 가서 약을 좀 하고 와라. 아, 밥 먹잖아. 내가 뭘 가져오라고 그랬지? 사람들 다 본 눈 앞에서 나한테 이 새끼가 쫓고 있어. 동진이 형님. 우리 아티스트가 좀 많이 서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 역시. 감사합니다. 김피디. 우리 아티스트 너무 서?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이 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 아티스트 너무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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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올래? 나 비타민 한 챙겼는데. 갔다 올까요? 아니, PD가 뭐지? 김피디. 예, 예, 예. 보험 보험 위주면 안 되지. 현석이 형 없이만 얘기하자, 우리. 나도 보험은 있어야지. 못하겠어. 어, 여보. 이게 이렇게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할 일이 뭐야? 내가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어? 했더니 다 쌩까고. 우리 김피디 잡으러 갔다 올까? 저희도 작당 모여주는데. 어헤이. 나 강하게 해. 강하게 해야지. 어, 왔나? 무슨 일이야? 이 새끼 왜 이래? 나 딩고피디야. 어디 가서 이렇게 시다짓하는 새끼 아니라고. 아, 누가 하라 그랬어? 하하하하하하, 쥐가 이렇고 미친놈이. 하하하하하하. 내가 서러웠던 게 뭐냐면은. 한 애 들어가니까 내 편이야, 아무도 없어. 선택을 잘 했어야지. 근데 오늘 내 역할이 그런 거라며. 오기 전에 나한테 사람 많다고 이렇게. 나 병신 만들면 안 돼. 하하하하. 우리 친구지? 친구는 맞지. 근데 입금은 안 됐더라. 지금, 지금 토스로. 원래? 진짜 입금했는데? 잘 해줘. 하하하하하하. 오늘 딩고피디들 나이 많다고 우리 겸이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봉진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과해. 죄송합니다. 어디 씨X. 유교사상인데. 죄송합니다. 좀 아파요. 현장 체크 한 번 하고 있어요. 체크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여기 스태프분들 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내가 반말했다가 큰일 날 거 같은데 해도 되나? 사전에 얘기되는 거 맞지? 해본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스물일곱입니다. 아이, 스물일곱이요? 네. 이거 너 가서 형 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백. 백이 뭐예요? 뒤봐주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 필요하지. 근데 쟤는 스물일곱처럼 안. 좀만 더 해봐, 좀만 더 섹시하게. 아니, 통일이 단추 하나만 더 풀자. 이러면 너무 태국 갱 같은데? 아니, 한 번만 해봐. 아, 날 믿어. 내가 감독이잖아. 근데? 원, 투, 쓰리. 아, 지금 그림 좋길래. 나 냄새 맡았는데 나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하하하하 너, 저번에 너무 비협조적이었지? 오늘은 내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왔지. 오늘은 또 열심히 해봐야지. 해봐야지, 해봐야지. 오늘은 내가 편집이 뭔지 보여주려고 한 거야. 딱 보고 있어. 여기지? 여기. 아, 뒤라고? 어. 어. 중진은 왜 이렇게 떠는 거야? 떨지 마. 편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떨지 마.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초록색 조명은 별로다 약간 핑크 핑크하게 안 되나? 핑크 핑크? 칼라에서 막 가라클 딱 좋다 딱 좋지 근데 저 쇼파 그림자 같은 거 못 없애요 킹 나올 때마다 약간 파란색으로 바뀐 아니면 지금 너라도 잠깐 해가지고 CG 같은 걸로 넣을래? 이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그날 형은 조평 옷 입고 와가지고 그거 내가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 미안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이게 뭐 뚝딱 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지금 딱 봐도 비어 보이고 그러니까 너가 편집으로라면 얘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쟤 가족이라며 저러고 내보낼 거야?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도가 나쁜 거야? 나 아니지 아니지? 그럼 도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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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킬링 버스 때 참 인물이 괜찮거든? 그때 그거 캡쳐해가지고 CG를 좀 넣어봐 좋네 딱 좋네 딱! 저 놈은 바람피기 생겼다 지금 봐봐 딱 맞지 내 의견이? 그러네 그러니까 딱 보기 좋잖아 비어 보이잖아 쇼파가 근데 너가 지금 기우기를 가리면 안 되지 봐봐 지금 봐 이게 주인공이 너냐 화려면 아니 그러니까 화면 움직일 때 너는 비켜줘야지 기우기를 찍을 때는 캡쳐했잖아 어떻게 바꾸라고 아니 그거를 CG로 해가지고 CG가 너는 이렇게 덜렁 있냐? 아니면 아 그만해 이거를 애니메이팅으로 아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해 그만해 너무 구려서 그렇지 형이 하든가 부딪치 하는 게 뭐야? 난 누군가 하라고 적응하라고 CG 하라고 아니 이거봐 나 진짜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형이 하든가 부딪치 하는 게 뭐야?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CG 하라고 아니 이거봐 나 진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나 친구 안 해 왜 나한테 하더라도 뭐라 그래 아 지켜봐 내 운카나 처맥이고 친구 미친놈들 사과를 해야겠지? 민경아! 부르지 마! 이제 우리 끝이니까 아니 내가 미안해 x2 미안 x2 부르지 마! 한 곡 더? 한 곡? 한 곡 더? 내 앨범? 또 앨범 한 곡 더? 해줄 거야? 한 곡 더?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가다 도포를 해 민경이 민경이 앨범 두 곡 더? 두 곡 더? 두 곡 더? 대박이다! 가자 가자 딩고 따라와! 왜 이렇게 밑에까지 뛰어 갔다 왔어? 형 당황했잖아 여기서 의자 발로 차고 이러고 나가는 게 어딨어 아니 나 진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 가야 될 거 같아? 그래? 짬 때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 나도 지금 급한 사정이 생겼어 내 거 비트 만들러 가는구나 알지 알지 고생해 나 가서 써놓는다? 천천히 하자 조심히 들어가 고생했어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똑바로 해 알겠어 오케이 씻고 있을 거야? 와봐 내가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리 와봐 앉아 아우 단단하네 지금 분위기 일곱째? 잘하고 있어? 형아 이제 가자 빼러 가야 돼 오늘 둘 따기로 했으니까 들어간다 우승들 하세요 난 없어 내가 веч. 나 난 차라리 바람 펴 나쁜 건 나란 편 난 차라리 바람 펴 나쁜 건 나란 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